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 제1보자로 디터 프레드릭 우트도르프를 제2보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를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톰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코트,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랜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카를로스 H. 아마도 장로와 윌리엄 R. 워커 장로를 70인 제1정원에서 해임하고 명예총관리역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아라이크 브이미나시안 장로와 비도우 센칸스 장로가 지역 70인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에 감사를 표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역원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점 여러분 저희를 위한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